비오고 추워서 내일 많이 쳐줄 수 있는데 오늘 마무리까지 잘 같이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해볼게요 호흡 작은 쪽으로 우람아 달려가라 좀 이따 알겠지? 춤추다가? 자 규가 희재 우람이 넘을게요 팟캐지 못 넘어 희재가 앞에서 했을 때 너 죽어 진짜로 머리가 없어져 주말이 필요해 모두 널 샷옴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up 유력하게 합격 베이비 Yeah Yeah 1 2 3 락비 Yep 슬렌드 베이비 또 파워 또 라워 또 할 말 없이 아름다워 숨긴 여의 자태 보통 여당 명함도 못 내밀고 끼들끼리 뭉쳐니 험담을 나누겠지 Yeah 락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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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tranqu 슬렌드 베이비 좋아 이야기 우는 락락 리 너밀 1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3 감사합니다 아 형 고마워요 매우 고생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곡은 네 여러분